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1년 3월에 출고된 2021년식 기아 신형 K5 1.6 가솔린 터보 시그니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22,000km 다크 그레이 색상 차량이고요 쥐색이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보증기간도 많이 남아있는 거고요 거의 새차나 다름없는 차량입니다 측면 사진 수측면 사진 후면 사진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고 주행을 워낙 안탔기 때문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열선 핸들 기능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엔진 오토스탑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키 두 개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장착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 뷰에 그리고 후축방 모니터까지 와 옵션 엄청 좋네요 이 차가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거기다 전동 트렁크까지 거의 없는 옵션이 없습니다 뒷좌석 커튼도 있고요 엔진 룸 휠 타이어도 거의 세거나 다름없어 보이고 자 이렇게 사진 다 보여드렸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2021년 3월 19일에 출고된 2021년식 성능 기록부 받을 당시에 주행거리는 22,302km 그리고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자 누유나 이런거 당연히 없겠죠 뭐 있어도 다 AS 받을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이제 성능 받은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7월 8일 이제 입고된지 얼마 안된 차량입니다 입고하고 나서 상품화 하자마자 나온거니까 거의 따끈따끈한 신차급 중고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금액 3,14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